지하로 내려가보래 고릴라가 알고 있을거라고? 이보시오 고릴라씨 고마워 고릴라씨 고릴라씨 이리와 이럴 이리와 으멘 이리와 지하로 이리와 이 어? 고릴라가 저 녀석 편이네? 어? 고릴라가 저기있어요 거의 뭐 끝났죠? 피 다 빼고 싶어서 넉대게 뭐야 이거 오호호호호 화상에, 전기에, 출혈에, 역겨움에 아이고 죽어버렸네 맞게 했는데 죽어버렸어 끝났죠? 이 킹 킹 이 히이 정의 정의를 보게 될 거 같아 이 지정을 동양이 원하냐? 네, 동양이 원하냐 아 이상하게 저거 피해야지 무섭구만 얘가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출혈을 얻고 피통이 3천대봐야 별 의미 없어요 이거 뭐야 나 지금 머그걸림 머그걸린줄 알았네 가랑이나 얼굴을 노려라 고수족때문에 이상해 지금 뭐가 느려졌어 저 여자애 때문에 이상해 장소를 바꾸자 장소를 바꾸자 장소 안빠껴줘 장소 안빠껴줘 에헤이 자리 안나오네 불데미지 공격력 증가 보호 그리고 정화 장소를 mock electrically 장소 끌어 당겨 아 등치때문에 끌어당겨지질 않아 에헤이이 헸이? 오오 무서워라 무서워 무서워 쫄따거들 또 불렀어 가 정말 이 사기 포이즌 아이비 사기 스킬 개사기 스킬 이것은 스팅 스팅 가자, 포즈 이번엔 공을 누구한테 줄까 손한테 들려 사기 스팅 그 시간이야 내가 밴파이의 죽음이 있는지 등치가 커서 밀쳐지지 않으니까 끌어당기는 것도 안되고 도망쳐 강력이잖아, 저거 도망쳐 드디어 차례가 또 왔어요 출혈 계속 걸려 에이, 데미지 얼마 안쓰 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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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폭맨 고릴라 진짜 너무하네 불쌍한 고릴라 어 죽잖아 아니야 제로 마무리 할거야 마무리는 제로한다 뿅 50피 적에게 출몰해 숨길로 얼어붙게 합니다 적 한명의 방어력을 하락 유령의 공포로 적을 혼란시킴 이게 다 면역인데? 죽겠는데? 죽겠는데? 도망갈 수가 없어서? 얼지도 않고 방어력 하락밖에 없어요 혼란 안되고 얼리는 것도 면역이야 아 또 죽겠다 나는 날씨의 공포로 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돼 고릴라 떼써야지 나 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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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 꺼 한 번 씹지 고릴라 꺼 한 번 씹지 나 잊지 저 덕분에 놀아버리 쟤 궁극기를 한 번 보고싶긴 한데 미스테리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난형님 22개월제 구독 감사합니다 9할이에요 그냥 그냥? 레벨을 패봐야 뭐해 슬롯도 안주는데 뱀파이어 유물 유물 3개도 찾으라 그랬지 피니아 콜라타 아닌가? 아 이거 먹어지는건 아닌가 보네 저거 진짜 좋아해 너 여기서 뭐하냐 우리 모두 같이 같이 해볼까? 체케다 거리라가 말하는거죠? 체케다 거리라가 포토압에 필요한거죠 체케다 거리라가 필요한거죠 체케다 거리라가 필요한거죠 우리 빨리 먹으면 핵댕을 찾을 수 있어야죠 눈질러야지 다리치코 악단 수영 아무도 안찍네 아 찍는다 아 이거 그냥 찍는거잖아 어 얘는 찍어준다 핵털 여기서 얻을건 다 얻었어 두개를 더 얻어야 돼 뭐야 저거 잠적이래 잠겨있네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가는길이 있었죠 아 여기서 똥 싸야겠다 오랜만에 똥 싸는군 어 이거 나는게 쉬운건데 왜 이렇게 안잡히지? 됐다 됐다 너무 쉬운건데 멋진 움직임 나머지는 굳이 싹 잠깐만 아 돈이야 남자 화장실은 왜 이렇게 버리고 다니셔 여기 돈을 왜 이렇게 버리고 다니셔 여기 돈을 왜 이렇게 버리고 다니셔 저기 뭐 아니 여기도 똑같을까 남자 화장실은 좀 다를까 에헤이 여기도 두개 에헤이 아 정말 여기 찾기 스팟이 스팟이 진짜 이제 난이도 두개는 끊어내고 퓨즈로 닦아도 아무것도 안나오죠 기분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끈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닦여 나올 때 기분 좋지 않아 퓨즈로 닦아도 퓨즈로 닦아도 퓨즈로 닦아도 퓨즈로 닦아도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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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은 시간 데이토나 유에스에인줄 알았대 자 무릎을 악불로 같이 퓨즈 팀원이 없어요 그 놈이 우리의 파티에서 잃어버렸어 좋아 일단 밀어내 몰아넣고 광 쓰고 싶네 지금 쓰면 다섯 명 다 빡 아 또 개지랄한다 저거 아이 슈렉이 이거 두칸밖에 못 가는 흠 이상한거 쓴다 카트뱅 실행이죠거 내 분신이 죽겄어 죽겠는데 한 대 더 맞을텐데 한 대 더 맞을텐데 한 대 더 맞을텐데 한 대 더 즐거울텐데 개사기 스킬 이상해 이 스킬은 진짜 미친 스킬이야 이거 뭐 안 맞을텐데 아 내 분신을 죽이다니 좋아 공 준비 완료 좋아 공 준비 완료 공 준비 완료 공 준비 완료 공 준비 완료 지수 공 준비 완료 방에 300% 빠지니까 주인공은 좀 덜 빠지네 옷 입어서 그런가 분노의 주먹 아니 어차피 죽었어 주인공의 최대 단점 방역기는 화려한데 단위기가 따는 걸 하나 넣어야 되나 그래서 현혹도 필요해서 광역기만 좋아 매혹을 내가 지금 잘 안써서 그러는데 필멸차여 카운터 뒤에 있다 다섯 개의 아케이드 티켓으로 유물을 구매하시오 티켓을 그러면 게임을 해서 가져와야 되나 유물이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네 아티팩트 100짜리 100짜리 이상 되는 건 없네 이것만 사면 되는데 뭐야 일단 펌프를 한다 내 최고점 갱신하지 말라고 저거 이상한 놈이야 저거 피쉬 퀘스트 아니 이걸 여기서 또 해야 된다니 이걸 왜 또 해야 돼요 겁나 어려운데 이걸 왜 또 해야 돼요 겁나 어려운데 아니 초반에는 쉬워 이제 초반 가면 갑자기 어려워지지 아 초반에는 쉬워 이제 초반 가면 갑자기 어려워지지 어허 어허 움직인다 아 아 아 보스가 나올텐데 이제 안돼 아 아 제발 아 제발 어 1분 9초 버티면 2개 주는구만 2개 2개 안해도 돼 그러면 티켓 어? 몇 점 맞아야 돼? 이건 쏘면 안 돼 이건 쏘면 안 돼 그냥 막 사도 되는 거 아니야?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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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직 한 갠가?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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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1개 2개 아 스킬은 안써지더라구요 이제 4개 구했지 5개 끝 5개 2개 눌러서 충전하기 이런 스킬은 와 겁나 어려움 나 지금 40점 만점 받은걸? 어 아 진짜 아 어려워 어 들어갔어 아 아 나 6개 초과 달성 좋습니다 홈피아 초과 달성했어 유물 유물을 위해 블랙바트의 동굴을 찾으세요 블랙바트의 동굴이 어디야 잠깐 아 아 이거 왜 떨군거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저거 곰돌이는 안해도 돼요 미션 아이템만 있으면 돼 동굴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